봄의 끝자락 봄의 끝자락 4월 초파일쯤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 어떻게 우린 이리도 오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도 파도 지쳐도 아닌데 뭐가 이리 어려운 건지 중앙선을 침범했니 자전거름 쳤니 우린 전과도 없어요 헤어질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너와 나 어디가 금악인가 어디가 천국인가 우리 엄마 보살 너네 엄마는 집사 살다 보면 다 잊는다고 말을 해도 신께 맹세하믄 사랑을 어떻게 마무리해 마무리해 선생님 I'm a Jack Dimitri 어쩜 이래도 서로가 다를까 오전엔 교회 오후엔 철회 가면 안 돼 아니 물과 기름도 잘 섞으면 잠깐은 섞일 때 왜 우리 믿음이 다른지 음 음 정지선을 안 지켰니 태포 폰을 썼니 우리 전과도 없어요 헤어질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너와 나 어디가 금악인가 어디가 천국인가 우리 엄마 보살 네 엄마는 집사 살다 보면 다 잊는다고 말을 해도 신께 맹세하믄 우리 사랑을 어떻게 마무리해 창세기 출애국길에 위기민숙이 신명기 여호수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관자 배보살 행심바냐 밀따시 이런게 사랑인가 이런게 아픔인가 숨을 쉴 수도 아픔 볼 수도 없어 어 살다 보면 다 잊는다고 말을 해도 쉽게 맹세한 우리 나무와 미탐을 할렐루야 나무와 동아 오 너리 지 versuchen 고맙습니다 어 명곡 야 그러니까 원 jak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